어제 사우스 엠튼이 패배하고 나서 핫세니틀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경질을 시켰습니다. 5시즌 만에 경질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에 뉴케슬에게 1대4 대패를 당했고 개막호 14경기에서 단 3승. 그렇죠. 3승 3무 8패입니다. 이게 사우스 엠튼의 기준으로 보면 안 좋은 것까지는 않아요. 엄청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사우스 엠튼이 원래 핫세니틀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우리가 핫세니틀 감독 전방 압박 진짜 멋있고 강팀을 상대로도 라인을 내리지 않는 용감한 축구 매우 경기력도 좋고 볼만 난다. 라고 했지만 성적이 첫 시즌에 강등권의 팀을 맡아서 어쨌든 16위 강등권과 5점 차였어요. 마크 유즈 감독을 대체하면서 그 다음 시즌엔 그래도 성적이 좋아서 11위 이때가 이제 19-20 시즌 그 때 이제 토트넘하고 7점 차였습니다. 토트넘이 6위였는데 그래서 유럽대왕전도 나갈 뻔했죠. 잘했네. 엄청 잘했네. 근데 그 다음 시즌 보면 15위 그리고 지난 시즌에 15위 강등권과 5점 차인 15위 거의 강등권에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18위인데 현재 지금 순위가 18위인데 사우스 햄튼이 원래 요정도 성적을 계속 기록했던 팀입니다. 라인 올리는 거 재밌고 강팀을 상대로 막 이렇게 용감하게 나가는 게 눈은 즐겁죠. 근데 눈은 즐겁고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젖잘사가 되니까 그렇죠. 성적을 못 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세니틀 감독이 재임 기간 동안 0대9로 패배한 적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2019년에 레스터시티고 2021년 맨유인데 이런 식의 축구를 하는 팀이 라인 올리면 서로 막 치고 받으면서 재밌긴 한데 지면 한도 끝없이 지는 것 같아. 대패. 그렇죠. 대량 실전. 간극이 되게 크죠. 네. 졌을 때 이게 라인 괜히 올리다가 뒷공간 무너지고. 그렇죠. 반대로 이게 또 잘 통하면 그래도 야 강팀을 상대로도 이 팀이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어? 맞아요. 라는 평가를 듣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대0 패배가 재임 기간 동안 두 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어제 경기도 뉴 캐슬이 기본적으로 뒷공간 침투를 잘하는 팀이에요. 앞선에 뭐 칼럼 일슨부터 알미론도 있고 조윌록도 있고 조엘링턴도 있고 공간 침투가 진짜 이번 최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이 팀을 상대로도 어제 라인을 올리다가 하세니틀 감독의 특유의 그 대인마크가 있어요. 전방에서부터 대인마크를 그냥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동력과 강한 압박을 살려서 대인마크를 붙이자. 근데 대인마크의 단점은 한 명만 놓쳐도 무너진다. 뚫리는 거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술을 쓰는 팀들이 특히나 중위권 팀들이 감독이 칭찬을 받는데 성적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경질 엔딩으로 끝날 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시즌 비엘사 비엘사 감독도 야 이거 경기력 리즈를 가지고 이 정도까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니 너무 멋있다. 네. 했는데 공간 털리면 끝도 없이 털리니까 하다하다 어쨌든 성적이 안 나오면서 비엘사 감독을 경질을 한 거잖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아 경기력 되게 재밌고 한데 성적이 안 나오면 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또 중위권 팀들을 보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맞부딪히고 라인을 끌어올리는 거에 늘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팀이 이런 축구를 해 뭐 이런 재미가 있지만 늘 결과 보면 맨날 가위권 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뭐 하세니틀 감독은 대표적으로 락닉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이죠. 라이프치도 이끌어 올리기도 했었고 락닉이 좀 대표적으로 그런 축구인 거죠. 정말 전방에서 강한 압박 이거를 정말 극도로 이제 발전시켜서 우리가 좋은 축구를 한번 해보자. 스쿼드가 좋은 팀을 맡아서도 똑같고 스쿼드가 안 좋은 팀을 맡아도 비슷한 축구를 합니다. 하세니틀도 사실 사우스 햄튼인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 스쿼드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특히나 공격 라인이 별로 안 좋거든요. 뭐 체아담스 롱 그리고 월콧 이런 선수가 있는데 월콧 같은 선수가 나이도 이제 좀 있고 이제 좀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 월콧이 주전으로 나오긴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어제도 결국 월콧을 선발로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방 압박의 제일 핵심은 앞선에 있는 선수의 퀄리티가 좋아야 어쨌든 뺏어서 득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우스 햄튼의 늘 이제 문제가 뺏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공격 자원이 조금 약간 결정력을 못 짓는 결정을 못한다. 이런 문제들이 아주 아주 컸죠. 그러니까 사우스 햄튼도 이제 이 핫세니틀 감독을 두고 계속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최근 성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좋지 않았거든요. 계속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이제 핫세니틀 감독을 기다려주고 했던 건 경기력이 또 좋으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아마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하다하다가 이번 시즌은 18위까지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분위기 반전도 좀 한 번 좀 필요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핫세니틀 감독을 결국엔 경질했다. 그렇습니다. 다섯 시즌 만에 이제 경질을 당한 거고 지금 약간 경질 바람이 불어요. 투엘 감독도 그렇고 울부엠텔 라즈 감독도 이제 경질이 됐고 제라드 감독도 경질이 됐는데 투엘 감독은 좀 충격적인 경질이었고 그렇죠. 보드진과의 좀 약간 마찰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성적 문제보단 보드진과의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경질이 된 거고 다른 감독들 라즈 제라드 이런 감독들은 성적이 부진해서 경질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프리미어리그가 난이도가 애초에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울부엠텐도 너무 좋거든요. 스쿼드가 생각을 해보면 앞선에 히메네스부터 시작해서 네트 있죠. 포르투갈 동호회 게데스 있죠. 코덴세 있죠. 중원에 마테우스 누네스 무티뉴 네베스 수비라인은 킬먼이나 콜린스 조세사 골키퍼 다 좋아요. 근데 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가 만만치 않으니까 살짝 잘못하면 스쿼드가 좋아도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스톤빌라가 에메리 감독 오니까 확 달라졌거든요. 어제 맨유를 3대1로 이겼는데 이길 때의 그 경기력을 보면 맨유가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스톤빌라는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새롭게 꾸린 그런 전략들이 다 통했습니다.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지금 맨유를 잡아버렸어요. 물론 맨유가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긴 했겠죠. 에메리 감독의 전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아스톤빌라도 스쿼드가 좋은데 제라드 감독이 잘 못 이끌다 보니까 경지를 했고 감독을 교체하니까 바로 스쿼드가 이미 좋으니까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울버헴튼도 반등할까? 울버헴튼도 로페테이 감독이 로페테이가 일단 와야지 좀 알겠지만 아마 반등할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이 사우스헴튼은 앞선 팀들과 좀 달라요. 아스톤빌라나 그리고 울버헴튼이나 이런 팀들은 이미 스쿼드가 좋습니다. 스쿼드가 갇혀진 상태에서 감독 변화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이미 이 팀들은 사실은 유로파 리그권까지는 경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 팀들이에요. 원래 이 스쿼드만 딱 보면 그래서 뭐 아스톤빌라도 이제 뭐 어제 제이콥 램지라던가 베일리 뭐 와킨스 뭐 브엔디아 좋은 선수들 되게 많거든요. 더글라스 루이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팀들은 원래 유럽대왕전 정도를 경쟁해야 되는 팀들이고 사우스헴튼은 딱 명단을 보면 이 팀이 좀 약하지 크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는 조금 애매한데 중위권도 좀 애매하고 중하위권에서 좀 경쟁을 하겠는데 이 정도의 스쿼드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감독이 온다 하더라도 팀이 그쵸 반전할 요게 이제 사우스헴튼은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우스헴튼의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프리미어리그가 아까 말씀드린 난이도가 올라갔다 했잖아요.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주변 팀들이 다 스쿼드가 질적으로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투자를 반복하면서 주인권 팀도 뭐 그렇죠. 좋은 선수가 가니까 감독만 봐도 에메리 감독이 비아래아래 있다가 강등권에 싸우고 있었던 아스톤빌라로 오고 루페테기가 어쨌든 세비하에서는 잘 못했지만 마지막에 안 좋았지만 어쨌든 울버헴튼 강등권에 있는 팀으로 또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좋은 감독이나 좋은 선수들이 계속 프리미어리그에 쏠리고 있는데 사우스엠트는 투자가 다른 팀들에 비해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하위권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다른 데는 중위권 팀도 좋은 감독 데려오고 좋은 선수 데려오는데 사우스엠트는 투자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하세니틀 감독이 이 정도 스쿼드를 가지고 이 정도 성적을 내는 게 좋은 경기력을 일단 보여주긴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잘 끌어왔다도 잘 끌어왔다는데 이 스쿼드에 맞는 성적을 내고 있다. 스쿼드에 맞는 성적을 냈다라고 봐요. 하세니틀이 지금 5시즌 동안 승률이 31%거든요. 31% 근데 지금 이번 시즌의 성적을 보면 3승 3무 8패니까 승률도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하세니틀 감독이 라인을 엄청 올렸을 때 실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실점도 사실은 최근에 4대1로 뉴캐슬에게 지면서 대량 실점했고 그랬지만 실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시즌 평균 실점이 1.7 실점이고 리그에서 그게 얼마 안되네? 하세니틀 감독 사우스엠튼을 맡았을 때 전체 이 경기를 보면 평균 실점이 1.68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좀 비슷했던 흐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엠튼은 이게 감독을 경질하는 것도 경질하는 건데 일단은 조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만만하지 않은 리그가 되어버린 거죠. 하위권에도. 프리미어리그가 워낙에 지금 초강세고 돈이 이제 워낙 많은 리그니까 지금 정말 하위팀 투자가 없는 팀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하스네틀은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전방 압박에 대한 걸 좋아했냐면 지난 겨울 박싱데이 때 토트넘을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그 전경기에서 베스트 11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박싱데이 때는 이틀에 막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빡세죠. 근데 전방 압박을 한 번 빡세게 한 상태니까 이틀 뒤에 이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발 라인업 전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7명 정도를 바꿨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전방 압박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순수하게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간다. 이게 아니라 그걸 못 내려놓았나 봐. 순수하게 쌩쌩한 선수들로 우리는 채워야 전방 압박을 하니까 쌩쌩한 선수들을 채우겠다. 이래서 한 7, 8명을 바꿨어요. 근데 보통은 그거를 바꾸는 변화보다는 조금 전술을 약간 수정하지 않나? 그만큼 하스네틀이 전방 압박을 진짜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바꿔서 토트넘 좀 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토트넘도 박싱데기 때 이틀마다 경기를 하는데 다 지쳐서 나오는데 사우스앤튼만 전방 압박이 갑자기 막 좋은 거예요. 여설구명 바꿔주니까 쌩쌩한 선수들이 막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한때 쿨링 브레이크 있고 이럴 때 핫쌩 이틀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잠깐의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한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단백질 포 같은 거 선수를 먹잖아요. 중간중간 그걸 준비해놨다가 쿨링 브레이크 할 때 다 달려가서 다 그거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야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갑자기 끓어오르면서 마지막에 전방 압박 할 수 있다. 쿨링 브레이크 이후에. 그래서 그래서 그 짧은 틈을 가장 잘 활용한 감독이 핫쌩 이틀을 감독했습니다.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지 그렇게 쿨링 브레이크 뭐 쉬는 시간에. 그만큼 전방 압박을 극도로 좋아했던 야 나 이거 되게 되게 웃기다. 그 전방 압박 때문에 주전 7명을 빼버리고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전방 압박을 좋아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 사우스 엠튼 입장에서는 눈이 즐거운 축구 다 좋은데 사우스 엠튼은 강등권을 걱정해야 되는 지금 팀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럼요. 경질까지 이어졌다. 지금 18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강등권 경쟁을 진짜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우스 엠튼이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핫쌩 이틀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된 상황인데 혹시 이제 좀 하마평이나 어떻게 구단 운영에 대한 얘기가 좀 있나요? 아직까지 뭐 후임 감독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안 나오고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핫쌩 이틀 감독이 어떤 팀을 갈까가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핫쌩 이틀 감독이 어쨌든 사우스 엠튼을 가지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성적은 안 나왔지만 근데 핫쌩 이틀이 프리미어리그로 온 게 프리미어리그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라이프치를 이끌다가 사우스 엠튼으로 온 건데 핫쌩 이틀 정도면 더 좋은 스쿼드가 있는 팀으로 간다면 이렇게 멤버가 갖춰진 팀을 맡았을 때는 핫쌩 이틀이 분명히 좋은 성적 성적까지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핫쌩 이틀이 오히려 다음 구단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오히려 관심사입니다. 아무튼 사우스 엠튼의 핫쌩 이틀 감독이 경지를 듣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